오늘은 전편보다 나은 속편은 없다 그러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은사를 더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은사가 많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많냐 은사를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왜 주신 거죠? 열매 맺으라고 그래서 굳이 자랑할 것도 없겠지만 굳이 자랑한다고 하면 은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열매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뭡니까? 도구입니다 많은 도구를 가지고 열매가 없으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별 은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많다 그러면 그건 정말 칭찬드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돈 100만 원 가지고 1억을 벌었다 그러면 그게 놀라운 거지 10억을 가지고 1억을 벌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적정한 은사를 가지고 열매가 많다 그러면 그 열매가 더 자랑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건너버리고 열매 추구형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인격의 열매 성경의 9가지 열매 또 전도의 열매 양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겠는데 내 안에 거하라 remain in me remain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 안에 거하라 4절부터 8절까지 4번이나 나옵니다 4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remain in me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I will remain in you 계속 remain 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머무르다 머무르다 옛날 킹 제인스 버전 같은 데는 abide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여튼 머물다니까요 머물다 5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다 remain이에요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계속 remain 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거하다 머물다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도대체 내 안에 거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거하면 열매 거둡니다 이렇게만 하면 열매 거둔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밖에 있지 않고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오늘 4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문 밖에서 서성기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들 가운데 교회 밖에서 서성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으로만 배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거둡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외곽에만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비 자기가 무슨 늑대예요 이렇게 바깥에만 비행비 도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관자로 일관을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열매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체가 되지 못해요 항상 객체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열매 거둡지 못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항상 손님으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열매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 안에 들어가서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고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고 방관자가 아니라 어떤 주도자가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관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허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나는 인생에 허무해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허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관자로 머물러 있으니까 허무한 거예요 자기가 주도자로 들어갔을 때 허무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방관자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방인의 성량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방관자로 머물러 있으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혹시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많이 외롭죠? 허무하죠? 방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깰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로움을 덜어주세요 또는 허무의식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간단합니다 그냥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방관의식을 갖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문제 자기는 교인이 아니냐 한국교회는 썩었어 문제가 있어 방관자 입장에서 이렇게 난도질을 해요 그게 뭐예요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실제로 도움도 되지 않냐고 상처만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 어려움이죠 교회가 상처를 보면 내 상처죠 교회가 범죄하면 그게 내 범죄죠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는 아니냐 제3자이냐 방관자의 의식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느예미야 1장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성이 불탔습니다 가슴 아프죠? 그 얘기를 하나님 예로부터 듣고 느예미야가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의 기도의 단면을 보십시오 느예미야 1장 6절을 보니까 어찌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선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선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자기 있지도 않았어요 거기 지금 딴 데가 있잖아요 외부에 나와 있잖아요 바벨로나가 있잖아요 끌려와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술마트 관원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유대의식이죠 느예미야의 강점이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유익 같은 거는 다 누리려고 그러고 혜택은 다 누리고 항상 잘못만 내 탓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혜택과 자본심은 다 누립니다 그거 누구가 준 거예요 교회가 준 건데 그런 건 하라도 누리지 그런 건 자기가 다 누리고 잘못만 내 탓이래요 이건 뭐예요? 방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무하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다는 거예요 열매 거두기 위해서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죠 아이젠 하워 대통령 원래 미국의 2차 대전 때의 영웅 아닙니까? 장군 출신 아닙니까? 그분에게 리더십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리더십이란 뭐냐? 그랬더니 유명한 실 리더십이죠 반지 하나를 꺼내가지고 실로 묶었어요 이걸 가지고 한번 잡아뜯겨보라 아니 반지를 실로 묶어서 잡아뜯겨서 그거 못하는 사람이 누가 계속 쭉 잡아뜯겨서 어디니 갈 수 있죠 뭐 대면 이렇게 빙빙 돌려도 되죠 그렇죠? 물메통같이 실로 묶어가지고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죠 그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실을 한번 밀어보라고 밀면 반지가 움직이나요? 움직일 수가 없죠 거기서 리더십에 중요한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솔선수범이에요 앞장서는 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끌고 가면 비록 약한 실을 할지라도 반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밀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잘 보시죠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어디나 다 마찬가지죠 말만 해가지고 움직이나요? 자기가 솔선수범해야지 끌고 가야 오는 거죠 리더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기도가 교회에 넘치길 원하십니까? 리더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새벽에 사람들이 넘치길 원하십니까? 새벽에 기도해야죠 예배 영광을 맛보길 원합니까? 자기가 예배자가 먼저 돼야죠 전도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까? 자기가 전도해야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에 들어가서 실 잡아당기듯이 잡아당길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 이 안에 들어갔을 때는 상호관계가 이루어지죠 릴레이션십이 이루어져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라는 거죠 원만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안에 들어가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쌍방관계죠 또 선생님과 제자 쌍방관계죠 선생님만 있고 제자가 없는 그게 무슨 선생님입니까 선생님 있으면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목사만 있고 성도가 없다는 게 뭐예요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선생님은 있는데 제자가 없어요 독약청청이죠 그리고 자기가 선생님이래요 그건 혼자 떠드는 거예요 목사는 있는데 교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인터넷에서 딴 짓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는 있는데 성도가 없어요 같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어야 돼요 성도와 쌍방의 관계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에서만 방관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정말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를 풍속히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거하라는 뜻은 뭐냐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내 말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끌린 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시 때 또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 요즘 인터넷 같은 거 있을 때 날마다 듣잖아요 어떤 성도는 괜히 말로 그러는지 모르지만 설교를 열 번 듣는다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30분짜리 열 번이면 몇 시간이냐? 다섯 시간을 듣는다 이거 거짓말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몇 번은 듣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만에 거한다 그러면 힘이 있는 거죠 일전에 5월 달 기억나시죠? 우리 새벽 기도 때 5월 14일이라고 기억나는데 인도에서 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있었는데 계속 예배에 참여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살고 있는 지역이 힌두 지역이라 그러는데 마지막에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주에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싶다고 인란 칸이라고 인란 칸 기억나시죠? 인란 칸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면 거기 세례받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동영상 란에 들어가면 인란 칸 제가 너무 즉흥적인 것 같아서 그랬어요 좀 시간을 두고 보자고 진짜 네가 기도해서 정말 네 지역에 들어가서 그 핍박과 반대 어떤 때 집에서 쫓겨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와라 저도 참 믿음도 없죠 좀 시간을 줬어요 시간을 줬더니 마지막 날 가는 날이었습니다 5월 14일이 자기가 담대함을 가지고 세례받고 크리찬으로 살겠대요 그래서 그때 급하게 준비한 거죠 준비해놓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역시 말씀의 능력이 참 대단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눈앞에 보이는 핍박과 장애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자기가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담대함을 주셔서 그가 변화가 되잖아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9월달 지금 생각으로는 9월 마지막 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인도 성교 떠납니다 비하루 지역 1년에 비가 하루밖에 안 와서 비하루 지역인데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라고 또 믿지 마십시오 비하루 지역에 가는데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준비하고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가서 진짜 말씀이 뿌려지면 거기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임랑칸 같은 형제가 제가 볼 때 우우죽순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인도 지역의 핍박 지역이라고 하지만 사실 더 핍박이 심한 데는 어디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못 받고 그 지역에서도 말씀이 증거됐을 때 핍박과 환란을 다 딛고 믿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번에 가는 인도 지역은 그 정도로 핍박 지역도 아닙니다 선교사님도 계시고 합법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 가정에 압박이 있는 거죠 압박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걸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왜 마귀가 말씀 증거하는 걸 싫어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증거하면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선행을 베풀 때 마귀는 놔둬요 아 잘한다고 구제할 때 막 놔둬요 그래서 세상과 비슷한 일을 할 때는요 박수 쳐줘요 야 교회는 저래야 돼 저게 진짜 교회야 그런다고요 그런데 말씀 증거하면 입에 거품을 몰고 반대한다고요 사도행전 4장을 보시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모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 말 듣지도 않잖아요 말씀 증거하지 말라 그럴 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니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하는 곳으로 나아가겠다 요즘에 우리가 일본 성교를 가려고 그랬더니 또 마귀가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못 가게 하느라 남자들만 가고 여자들은 가면 안 된대요 좋아요 남자들에게 갈게요 이유가 뭐냐 방사능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일본 동경에 가면 임신을 못한다나 그럼 가지 말아요 어떻게 그런 소문을 막 퍼뜨려가지고 일본 성교 가겠다는 사람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또 안 간다고 그러는데 일본에 살다 온 사람도 있고 그래 얼마 전에 동경에서 온 사람 오늘 일본 성교사님도 와 계시는데 일본 사람들 그러면 다 죽어야죠 지금 동경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 지역인지를 모르고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줄자로 돼도 이게 한 뼘인데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다 이유가 뭘까 생각합니까 그것도 마귀 장난이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으면서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따진다 그러면 북한에서 핵실험했잖아요 그때 그 영양하고 서울 거리하고 비슷해요 그 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깐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잘 보면 마귀가 단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씀 증거한다 그러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딛고 일어서야 되죠 무조건 우리가 무대보로 위험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자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위험과 어떤 문제를 과장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만드실 것입니다 내 안에 가하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 증거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 거두는 믿음의 종대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안에 가하라는 뜻이 뭐냐 기도의 능력을 얘기한 겁니다 기도 안에 가하라 7절 하반전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처음부터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가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기도의 능력이 우린 뭐 이런 거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거 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혹시 잘못 구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요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금요철에 같은데 한번 나와보십시오 처음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와요 그래서 한 30분 기도하고 한 시간 기도하면 억지로 자기 뜻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 시간만 넘어서 봐요 자기가 원하는 욕심으로 구하려도 구해지지가 않아요 입에서 다른 기도가 막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요 기도를 오래 해야 됩니다 오래 하면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 제목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조급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오래 기도하는 데 나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맞다 그러면 가속을 더 주실 거고 아니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멈출 능력이 생겨요 멈출 마음이 생긴다고 특별히 사업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오래 기도하는 모임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 안 해요 그래야 엉뚱한 데 안 나간다고요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오래 한 사람들은 알아요 기도할 때 반드시 메모장 들고 와요 메모장 왜 들고 옵니까 기도하다가 받아 적는 거예요 받아 적는 거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뜻이 이거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거군요 하나님의 이런 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군요 그때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제가 목회할 때 목회의 거의 모든 아이디어 영감이라고 표현합시다 아이디어들은 기도하다가 얻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오면 자꾸만 주셔야 아이디어를 그래서 적는 거예요 적는 거 그게 제 생각입니까 아니요 저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분의 능력은요 기도할 때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신선함이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는 사람에게 새로운 거 바라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태의환한 거 옛날 거 따진다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요 논리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논리도 중요하지만 논리를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아인시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논리는 A에서 B로 이끌 것이다 논리는 그거 아니에요 A에서 B로 가는 거 이거는 여기다 A에서 B로 가는 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게 논리예요 그러나 상상력은 너를 어디든지 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학자입니다 학자가 그런지 아니에요 논리 가지고는 A에서 B로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파워 날 수 있는 힘 그건 상상력이 주는 거예요 이거 전혀 뭐라고 그래요?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4대정전 2장 17절 5순절 설교 가운데 요엘에서 2장을 인용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상상력이 충만한 교회 비전이 충만한 교회 새로워지고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정균 수련에 가지 않습니까? 기도 없으면 맨날 옛날에 했던 것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뭐라 그랬어요 기도 좀 해라 들어봐야 식상해 아니 이게 51세가 식상하니 20대는 얼마나 식상하겠어요 기도해보세요 신선한 게 막 나와요 막 나온다고 기도하면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기도 없이 하면 맨날 뻔한 소리 하는 거죠 뻔한 소리 아니 20대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60대가 설교하는 그런 설교를 해요 막 남들이 했던 얘기 주소 들어가지고 그런 거나 짜증끼 해가지고 설교하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어서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젊은 영혼 가운데 부어주는 하나님의 싱싱한 메시지가 있어요 싱싱한 메시지 사업을 할 때도 그런 게 있어야죠 싱싱한 능력이 있어야죠 예술을 하는 사람 말할 것도 없죠 구태현해가지고 무슨 예술을 할 거예요 싱싱함이 있어요 싱싱함 이건 뭐예요 기도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꿈이고 환상이고 상상적이에요 이미지네이션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전편보다 나은 속편은 없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전편 영화 같은 게 첫 번째 나온 거였어요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나온 거 전편이라고 합시다 전편은 어떤 거예요 무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처음 만들어냈죠 무에서 유 그러니까 조금만 잘해도 크게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속편이에요 속편은 이미 전편에서 성공했으니까 속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아무리 잘해봐야 흔부터 보이고 앞에 것을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홍대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전에 사역을 하던 사람 아닙니까 하던 사역이니까 나는 홍대세교회가 속편교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하던 게 성도들 보면 진짜 속 터집혀서 속편교회가 많아요 속편의식이 있어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새교회이지 내가 괜히 새교회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뉴 셔제 뉴 뭔지 몰라요 새로운 거예요 올드교회 아니에요 홍대 올드교회 아니라고 새교회란 건 뭐예요 그 속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기도의 능력으로 신선하게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요 다시 그럴 때 능력이 있는 거죠 물론 과거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발명하면 언제나 새롭게 언제나 새롭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속편으로 대승리를 했던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거 방송에 나왔던 게 있어요 배트맨 배트맨 보셨죠 배트맨 하고 나오는 거 옛날에 방송에 되게 많이 했어요 배트맨 모르세요? 곰봉 타고 내려오고 배트맨 영어로 배맨 배맨 원래 팀 버튼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거든요 워낙 유명했어요 워낙 유명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배트맨 후속편 속편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선한 게 뭐냐 하면 이 배트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주는 힘이 있습니까 배트맨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빼버렸어요 The Dark Knight 어둠의 기사 The Dark Knight 이름도 바꿔 보세요 배트맨 다 빼버렸다고 그 감독 이름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에요 정말 난 놀랐어요 크리스토퍼 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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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의 놀란 감독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요 The Dark Knight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 전편을 봤던 사람이 봐야 돼요 완전 새로운 영화예요 전편과는 정반대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옛날에 배트맨은 세트장에서 다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 야외를 끌고 나왔어요 옛날에 배트맨 그러면 동화 같았어요 만화 같은 도시에서 있었는데 이제는 현대의 현 시대의 공간으로 다 끌고 하잖아요 현실감이 있어요 The Dark Knight 한번 보세요 이게 현실감이 다 있다고요 그리고 이름에서도 배트맨 기꺼이 포기해버리고 과거를 다 버려버리고 그럴 때는 속편이라 할지라도 속편이 아니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기도 기도에서 여러분들 어디 많이 보던 것 같은 사람 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맨날 보던 것 같은 사람 화장도 맨날 그게 그거고 맨날 뻔하게 엄마같이 화장하고 다니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해보세요 다 달라져요 다 달라져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 교회이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흘러넘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라든지 식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해요 다 변화가 된다고 해요 새롭게 된다고 해요 그게 내 안에 거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신시한 용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변론 뵙겠습니다 오늘 내 안에 거하라 Remain in me Remain이라는 단어를 살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였어요 밖에 있지 말고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방관자 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허무시게 빠져버리고 또 어떤 때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안에 들어오십시오 주역 되십시오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십시오 주인 되십시오 열매가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항상 가도록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런 열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열매 딴 거 아니에요 열심히 저 같은 목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말씀 증거해야 돼요 흘러넣어지는 말씀 그렇죠 말씀이 넘쳐나도록 제가 할 일이 뭐 있겠어요 내가 여러분 다니면서 같이 삽질하겠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 연구 말씀 연구 그래서 양질의 말씀 생명의 말씀 증거하는 거 그래야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리고 전송도가 모여서 할 일은 뭐예요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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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모임과 헤어짐의 그 지작과 마지막에 기도가 되고 흘러넣어지는 기도가 있고 산기도 있고 바닷가기도 있고 하여튼 온갖 기도 다 한다 그러면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냐 이런 새로움이 다 있냐 하여튼 여기저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배트맨이라는 식상한 내용도 더 다크나잇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나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새로움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듣고 다 같이 한 번 강구하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인 되게 해 주십시오 반가전쟁이 되지 않도록 말씀에 거하도록 기도에 거하도록 하여다라고 다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